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요. 편하게 또 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로 문의해 주셔도 괜찮고요. 또 문자메시지로도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부동산 이번에는 화면 없이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곳은 지역이 좀 바뀌거든요. 경기도 구리로 가보겠습니다.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여기는 다세대주택 살펴드리도록 하죠. 먼저 개우정보부터 꼼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개우정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구리 교문동입니다. 구리 교문동은 잠실까지 15분이요. 상봉까지 10분입니다. 상봉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강남 7호선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7호선 만나면 20분이면 강남에 올 수 있는 그런 교문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문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경기권이라고 하지만 서울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서울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고 그렇게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구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다세대주택인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동이서도 거의 한 65% 이상을 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지구 지정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가치 충분히 있고 아파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세대입니다. 경희중앙선 양원역이고요. 도보로 양원역까지는 10분입니다. 중량 IC를 타면 지금 현재 자동차로 이용한다고 해도 강남 접근성 30분이면 가능하고요. 전용면적은 53.48인데 분양면적이 71.57이기 때문에 면적은 상당히 27.28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1층은 필루티고 4층 건물인데 3층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조는 쓰리름입니다. 쓰리름에 화장실 2개, 거실 이렇게 하고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중공이 지금 한참 짓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21년도 12월에 중공 예정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4억 8천입니다.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살펴 주실까요? 건물은 지금 현재 바로 앞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8차선 도로에 지금 현재 놓고 본다면 사실은 구리와 망원동을 넘어가는 상봉동 넘어가는 8차선에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1층은 필루티라고 했지만 필루티는 주차장이고요.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거의 120%이기 때문에 1대 1보다도 더 넓은 이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2층, 3층, 4층을 놓고 보면 엘리베타도 있고요. 쓰리름이지만 층수가 적은 높지 않은 건물이지만 지금 여기에 13인승의 엘리베터가 지금 현재 구색이 갖춰져 있습니다. 쓰리름이지만 면적이 넓어서 방 3개가 모두 면적이 넓은 그런 상황입니다. 화장실이 두려워했지만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그 안방에는 드레스룸까지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의 드레스룸을 놓지 않아도 굉장히 면적이 넓은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풀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풀옵션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지금 현재 에어컨 2대입니다.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여기 우리가 쓰리름이라고 했지만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고 여기에 세탁기 들어가지만 세탁기에 건조기 하나가 더 추가로 들어가서 이 건조기로 인한 빨래를 모두 말려서 나올 수 있게끔 되고 여기 지금 현재 인덕션이라든가 실내 공기청정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모든 부분은 풀옵션으로 해서 그야말로 못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하지만 여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되는 건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언제 거기 여기서 사는 모습이 거의 한 3, 4년 산다라고 해도 이 건물 내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부도 여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자재로 인해서 저재와 우리가 벽면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게끔 건물이라고 짓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에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드네요. 일단 엘리베이터부터 널찍합니다. 그리고 내부도 들어가 보시면 이 공간 자체도 시원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쓰리룸인데다가 욕실이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게다가 방들도 하나하나 다 널찍하게 뽑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옵션만 보더라도 에어컨도 여러 대 지금 들어가 있고 아주 기대감이 높은 그런 건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내부 하나하나 다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니까 건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건물 바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 구리시 교문동이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어떤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여기가 개발의 가치,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될 만한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입지호 호재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입지를 보면 우리가 경기도 구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구리시는 아마도 수도권에서 앞으로의 최상의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경계에 지금 현재 망원동과 경계에 있는 그런 겸운동인데요. 이곳을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경희중앙선 지금 타고 양원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죠. 하지만 버스 타고 가면 바로 버스정거장이 앞에 있기 때문에 가면 5분이면 갈 수 있게끔 거리는 좋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리역이, 구리역은 세정거장입니다. 구리역이 세정거장이고 자동차로 이용한다고 하면 경춘로를 이용해서 경춘로 이용하면 여기서 망원리, 상봉역, 청량리, 시내까지 가는 데 30분이면 갈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양평을 간다거나 남양주를 간다거나 다산신도시를 간다거나 별례를 간다거나 여기에서 또 의정부를 간다거나 했었을 때도 거의 한 2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현재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에 지금 현재 이곳도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을 이용한다고 해도 강남도 20분에서 30분이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리시는 모든 부분이 생활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이긴 하지만 구리시의 아울렛도 있고 또 옆에 가면 상봉역에 모든 생활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상봉역 가는 데는 지금 우리가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구리에 지금 구리역까지 가는 데도 우리가 1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양옆으로 우리가 생활권을 갖춰지고 있거든요. 구리에 우리가 구리시만 얘기를 해도 아울렛이 있고 병원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도보로 충분하게 5분이면 갈 수 있게끔 대학병원이 놓여져 있고요. 구리시청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생활에 대한 부분은 여기엔 굉장히 활발하게 한강도 우리가 조금만 가면 한강도 구리에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강도 있지만 그 옆에 아차산 또 워커힐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최상의 우리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의 개발은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옆에는 별내 지금 현재 신도시가 있고요. 다산 신도시도 있고 왕숙천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8호선이 지금 현재 연장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강 밑으로 터널이 이미 다 뚫어놨습니다. 8호선이. 그래서 이 8호선은 2023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지만 이 8호선으로 인한 우리가 송파까지 가는데 15분이면 단다라는 그런 획기적인 거고 우리가 강남에 가기까지의 우리가 모든 부분은 강남을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이 강남 15분이면 다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출퇴군도 전철 타고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지구 지정으로 곧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다세대이긴 합니다만 2023년도에 별내선이 완공이 되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개발이 되기 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한창 공소 중에 있죠. 이 고속도로는 세종 포천간에 지금 고속도로 있는데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간, 구리 포천간의 고속도로가 지금 완공이 돼서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세종시까지 가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전구간이 지금 개통이 됩니다. 이 구리에서 구리IC에서 중보고속도로 가는데 하남까지 가는 데 20분이면 다 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재 송파까지 가는 데도 15분이면 다 할 수 있게끔 아주 최상의 지금 현재 도로망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리시는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한참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큰 도시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구리시입니다. 그 옆에 새롭게 신도시가 돼서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또 하나는 왕숙 신도시로 인해서 3기 신도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택지구라든가 인창지구라든가 여기 교문지구라든가 세 개의 하나로 지금 구리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구리시가. 그래서 이 구리시에 대한 부분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굉장히 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구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구리에 교문지구는 4천 세대입니다. 1지구와 2지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지구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한 2,860세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지구에 대한 부분은 약 1,100세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0세대가 넘으니까. 이 4,000세대로 인해서 학교가 2개가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가고 시내 접근성도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상의 지금 앞으로의 개발로 인한 지구지정으로 인한 가치가 높을 수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지금 우리가 구리가 한강변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변의 도시개발 사업은 거기가 10년을 넘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탄력을 붙어서 탄력 회의를 계속 지내고 있는데 2024년도면 상반기에 도시개발 개혁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여기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스마트 개발입니다. 스마트 바로 옆에는 도서관도 있고 여기 한강변을 끼고 있는 관광지로 여기가 변신할 수 있는 구리시 하나의 관광 조성을 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지금 엄청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자체도 서울에서 워낙에 가까운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만 앞으로 8호선 별래선 더 확장이 되죠. 고속도로도 뚫리게 되면 이쪽의 교통방은 더욱더 좋아질 게 자명한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딸기원 이지구같이 여기 주변 일대 재정비들이 추진이 되니까 이런 사업들도 기대가 된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구리시 교문동의 다세대주택 과연 지금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월드컵 대교가 곧 개통이 되죠. 더불어서 지금 월드컵 대교가 31번째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한강 대교가. 지금 현재 구리에 하나가 더 대교가 들어갑니다. 고독 대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가 구리시의 대교로 연결됐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면에 대한 부분은 교리시 교문동인데 쓰리름입니다. 화장실 두 개로 갖춰져 있고요. 이 부분 주택인 것보다도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역 지정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되면 거래는 지금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틈은 조금 남아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예상매매가는 4억 8천입니다. 그래서 임대는 3억 8천을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이면 되시겠습니다.